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몰랐는데 어제 올렸던 그 15년짜리 올드보이 있죠? 그 후기 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냉큼 가지고 왔습니다. 1, 2부는 고정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럼 봅시다. 헉! 아니 이게 뭐라고? 그냥 그동안의 생활을 풀어놓은 하소연 겸 일기처럼 쓴 글인데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형님들의 응원과 질체, 명심하며 잘 살게요. 그리고 질문 댓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그냥 글을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일단 아이는 애 엄마가 끝까지 키우겠다 해서 결국 제가 양육비를 주기로 그렇게 혐의를 했습니다. 사실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계속 시간을 끌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구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협의의 경우 굳이 체증 같은 건 없어도 되고 만약 협의가 안 돼서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이때는 진정한 진흙탕, 걔 더러운 싸움이 되는 겁니다. 특히 집안에 모아둔 재산이 좀 많다 싶으면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재판까지 가게 된다는데요. 변호사한테 물어본 거였어요. 이럴 경우에 결혼하기 전 재산 상태와 자금 출처 등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두는 게 도움이 되며 그 외에 녹취나 동영상 촬영 등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경우 있는 분들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러 형님들의 따끔한 질책 역시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좀 구차하더라도 몇 가지만 변명을 좀 해보자면 제가 평소 여기서 주식 이야기를 했던 건 이거는 이 글쓴이가 이 게시판에서 가끔 글을 쓴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제 직업이 증권회사 pb라서 그런 거고 돈을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종목 이야기도 몇 번 했는데 생판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제 글을 참조해서 돈을 땄다 이런 글들을 올리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종목 이야기는 최대한 안 하고 그냥 그 시장 형태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조기축구는 6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맨날 집에서 시체처럼 있으니까 전처가 꼬라지 보기 싫다고 나가서 뭐라도 해라! 물론 친구 만나는 건 안되고 이렇게 악을 쓰며 억지로 정말 강제로 내보내서 하게 된 건데요. 너무 좋은 겁니다. 사실 제가 원래 결혼하기 전 조기축구도 했고 스코시도 하고 키폭싱도 하고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결혼하고 난 뒤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동년배들과 한때 남아 술도 많이 마시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 역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이런 현타를 느끼며 제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아마 이것마저 안 했으면 저는요 시체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시체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뉴스에 나왔겠죠. 어느 날 갑자기 뭔가를 팍 깨달아가지고 인생의 노선을 바꾼다. 이런 건요 영화, 드라마, 소설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스라이팅인지 뭔지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요 한 번 당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돼요.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요. 특히 제가 평소에 누군가와 싸우는 걸 되게 싫어하고 여자와 아이뿐만 아니라 그냥 짐승 이상의 생명체는 절대 괴롭히거나 때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아마 그래서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요 설명을 하자면 제가 화가 나도 억지로 참지 않습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백 번 이렇게 쌓이면 어느새 그 모습이 제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저 모나지 않은 성격과 사교성 많고 애교도 많은 막내 아들로 나름 주변 사람들한테 똑부러진다 이런 말 많이 듣고 살았는데 그거 다 헌일이었나 봅니다. 그냥 전처와 형님들 말씀처럼 제가 등신 같은 놈이었죠. 그냥 이게 다 주작이고 사실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 그리고 지난 글에서 제가 모임에서 전화를 받고 나간 게 아니고요. 가방에다 전화기를 넣어놨었는데 이게 진동벨처럼 쉬지도 않고 징징징 울려대니까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여기 누가 진동벨 가지고 왔냐 이러면서 누군지를 찾았고 제 가방에 들어있던 전화기 부재중 통화가 20통 넘게 걸려있는 거 이거를 보고 기가 찼나 봅니다. 혀를 끌 끌 차면서 아이고 넌 안 되겠다 그냥 집에 가라 이러더군요. 그래서 간 겁니다. 근데 이건 모임에 갔을 때 경우고 애초에 모임에 못 가게 합니다. 가려고 하면 무조건 가지 말라고 난리가 나요. 이유요? 내가 힘든데 너만 놀면 좋냐? 너도 똑같이 힘들어야 돼. 이런 못된 심보 딱 이거 하나뿐 다른 건 절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누군가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게 꼴보기 싫은 겁니다. 아이가 두 살이었을 때 처음으로 진정한 이혼 위기가 한번 왔었는데요. 이때 전 장모가 말리고 본인이 잘 케어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넘어갔던 적이 아니 그냥 사실 그대로 고백을 하자면 이혼이라고 하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못 이긴 척 넘어갔던 거죠. 그러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덜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 여자가 웬일로 바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하필 이때 저희 아이한테 이상 증세, 아이가 이상 행동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또 어영부영 흐지부지 넘어가게 됐던 겁니다. 끝으로 진짜 이혼을 한 건 작년 초에 이야기를 꺼냈던 거고 이때도 역시나 이 여자가 이혼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세부사항을 협의한 거고요. 작년 말에 법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말은 이혼해주겠다 했지만 사람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피를 말렸어요. 듣기로 재판 이후는 이것보다 100만배는 더 힘들고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데 감히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슨이는 그냥 이혼만 할 수 있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 상담했을 때 이게 5분 간격으로 3번을 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는 그렇게 불편했다고 합니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대요. 오죽했으면 상담을 해주던 교수도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말을 못하더군요. 그리고 지난글에 아이 때문이란 핑계로 거길 억지로 끌고 갔다라고 제가 썼지만 이 여자도 그랬어요. 지 남편이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집에 오면 멍하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가보자. 네가 왜 이러는 건지 내가 좀 알아가야겠다. 이러면서 따라온 거였어요. 여하튼 그렇게 상담을 했는데 이때 교수가 저한테 우울증이 심각하게 있는 것 같고 원인은 바로 아내 때문으로 보인다. 나는 가정 상담사이지 이혼 상담을 해주는 사람은 아니다. 다만 내 경험상 이런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이혼으로 가게 되더라. 나도 아들과 딸 두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당신들을 보려고 했지만 만약에 내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뒤에는 말끝을 흐렸어요. 죽여버리고 싶을 거다. 이런 거겠죠. 사실 뭐 부부 상담 이거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이랬는데 막상 다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하고 싶더군요. 그래서 이 여자는 싫었고 그렇게 단발성으로 끝난 겁니다. 안 오려고 하더군요. 물론 뭐 전처 이 여자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지만 지난 십수년을 같이 살면서 제가 온몸으로 느낀 그 뼈저린 사실 하나는 이 여자 그 타고난 찬성 그리고 신보가 고약하며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개처럼 보듯이 사는 거 역시 아이한테 나쁜 것 같고 또 저도 살고 싶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며 이혼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다시 같이 살아줄 용의가 있다고? 이게 미쳤나? 이게 어떻게 해낸 이혼인데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여자랑 같이 합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양육권을 찾아오는 거 이거는 항상 늘 언제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결합 따위는 제 인생 선택지에 없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릴 거지. 죽어버릴 거라고요. 면접 같은 경우 월 2회고 같이 잠을 자는 건 연 10박 이렇게 협의를 했으며 양육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많게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와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다 함께 3대가 여행을 올해는 올 여름에 6박 그리고 가을점에 한 2박 또 그 여름에 한 2박 대충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변덕이 심하고 고약한 심보라 막상 아이를 픽업하러 갔을 때 갑자기 아이를 안 보내겠다며 때를 쓰고 이럴 수 있다는 게 좀 고민이 되는데요. 부디 바라올건데 이런 미친 일은 없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럼 살인날지도 몰라. 여하튼 이제 당분간 여기 보배도 끊고 열심히 생활을 하며 제 정신과 육체를 가다듬은 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늘 행복하시길 바라요. 이야 이 글이 올 2월 3월 사이에 쓰여진 글이거든요. 지금 여름 지나가니까 조만간 또 후기가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해피한 엔딩으로 댓글 1번 이걸 자랑이라고 이렇게 길게 썼냐? 어? 내 주변만 봐도 그래 마누라 말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술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기어들어가는 놈들이 있는데 말이야? 이런 놈들 치고 제대로 된 인간 단 한 놈도 본 적이 없고 다음 날이면 내가 꼭 물어보지 야 너 혹시 연애할 때 복공공이었냐? 어? 이런 놈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졸라 웃겨요. 당신 전처 밖에서 할 거 다 하고 다녔을 거예요. 지 남편이 등신처럼 보였을 텐데 그러니 당연히 눈치 따위도 안 받겠지. 뭐 가사를 도와주는 거랑 전담하는 거 이건 다른 문제지만 외버리를 하면서 유가 확실하게 선긋지 못한 거 이게 문제요. 타고난 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여자를 그렇게 꼴통으로 만든 거지. 그래놓고 뭐 잘했다고 방생을 하냐? 어? 네가 싼 똥 네가 끝까지 책임을 졌어야지. 야 이런 널 보고 네 친구들이 한심한 놈이라고 욕 안 하디? 어? 대댓글 이따위로 댓글 싸지르고 다니는 거 말이야. 이거를 네 친구들이 보고 야 넌 인생을 왜 그따위로 사냐 이 한심한 새끼야? 이런 말을 안 하디? 이반 이렇게 댓글 달면 막 본인 스스로 막 쎄 보이고 그러나 센 척은 중학교 앞에 가서 해라 이 하등한 놈아. 어? 이반 이 근기를 이 긴 글을 거의 30분 넘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정말 단숨에 읽어내렸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쓰니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깨에 당당히 펴도 돼요. 이런 당신한테 바보 등신이라며 욕하는 것들이 과연 부모의 책임이 뭔지 가장의 무게가 뭔지 이런 걸 알겠습니까? 저딴 것들이 그냥 다 개짓는 소리입니다. 3번 형님 쇼샹크 탈출 2 잘 보고 갑니다. 대댓글 이거는 쇼샹크 탈출이 아니라 그냥 올드보이죠. 15년 동안 갇혀가지고 만두만 먹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지. 4번 아이고 이혼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같이 살아주니 어쩌니 개소리하는 거 보니까 평생 따라다니면 저럴 것 같은데 아마 전 장부도 귀찮게 할 거예요. 대비하세요. 여차하면 그냥 아버지 뒤에 숨어요. 다 죽여버리게 5번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자식들을 키우고 있지만 내 부모님 눈에 눈물 나오는 게 싫고 그게 두려워서 이혼을 망설이는 남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게 바로 제 자식의 행복이더군요. 그리고 이건 내 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리고 그런 당신들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더더욱 억지로 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그건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도 그걸 원합니다. 끝으로 글쓴이는 이제 꽃길만 걷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6번 그냥 전생에 큰 죄를 지었고 그 죄값 때문에 현생에서 15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24년 동안 옥살이하고 출소한 지 이제 4년 됐습니다. 바 바깥 세상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어? 내 진즉에 탈출했다. 7번 제가요 악플을 다하겠다는 건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글 쓰는 걸 보면 쓴이가 멍청한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 그런데 어째서 여자 보는 눈은 이리도 없을 수가 있냐 이거죠. 어? 잠자리를 거부했다? 여기서부터 바로 이혼이지. 참 뭐라 말을 못하겠다. 8번 여자가 쓴 글에는 일단 중립 박아요 이러면서 남자가 쓴 글에는 온갖 파이팅이 넘쳐나네. 나 결혼 생활 17년 차 살아보니까 느낀 건데 무조건 한쪽만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 아내만 잘못한 것 같고 나는 집안일 다 한 것 같지만 막상 따져보면 딱히 그런 것도 아니야. 다른 여자의 이야... 여하튼 그래요. 여기 여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거든. 드랫글 밑도 끝도 없이 여자 편 들고 싶으면 여시나 가세요. 거기 가면 님 같은 사람 무지성으로 찬양해 줍니다. 9번 이렇게 글만 읽어도 온몸에 사리가 생기는 기분인데 이 사람은 그냥 존재 자체가 사리일 듯 사리 부리세요? 사리 부른 이런 사리 부리 아니고 그거죠. 뭐지? 엄청 현명하고 굉장히 지혜로워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 있는 그런 보살로 알고 있습니다. 10번 저기요 형님 그 사는 곳이 어디십니까? 저 진심으로 형님한테 술 한잔 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내가 살다 살다 이렇게 남이 쓴 글을 보고 울어보기엔 처음이거든요. 위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형님. 역시 이게 현실이죠. 온갖 뭐지? 사이다 엔딩 나오는 그런 주작글들 보면 나중에 여자가 피 눈물을 흘리고 건물주에 아빠가 나타나가지고 복수를 했네 이러면서 양육권 친권 다 뺏어오고 재산도 뺏어오고 이런 걸 바란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현실입니다. 보세요. 양육권도 뺏겼잖아요. 또 양육비도 많이 주고 이런 게 현실이라니까 아무튼 어쨌든 아직은 끝난 일이 아니고 일단 쓴이 본인이라도 지옥에서 빠져나온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기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